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B650 비교표 리뉴얼을 했습니다. 왜 리뉴얼을 했냐면 기존 가격이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환률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전에 좀 공격적으로 가격 측정에서 판매했던 대원이 전체 가격을 살짝 올리기도 해서 가격 가성비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어떤 제품 사야 되나 물어보신 분도 많고 품절난 제품도 제법 있기 때문에 살 게 없다 하신 분이 좀 있길래 이 시기에 어떤 제품 사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4가지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판매물 표기로 여러분이 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 적어뒀고요. 가격이 크게 변경돼서 5월 13일자 기준으로 제작성을 했습니다. 일부 제품 출시되는데 그거 추가해드렸고요. 품절 제품의 입고 시기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B650 보드 사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수스 메인보트부터 보자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프라임 B650 M-A 이 제품 대원 거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던 것들은 품절이 낮습니다. 판매물 16이죠.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으려면은 한 110몰, 120몰 정도 돼야 됩니다. 16몰이면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이트가 더매상에 링크가 돼있어요. 도매상에 물건이 한 개라도 있다면은 판매물에도 자동으로 우리 판매 중이다 라고 뜨는데요. 도매상 하나에 적어도 100몰 이상은 보통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다면 100몰이 뜨는 거예요. 그럼 16몰은 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물어보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 16몰은 링크를 아예 안 해놔서 물건이 없는데도 수정이 안 되었거나 일찌감치 받아놓은 재고 일부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찌감치 받아놓은 재고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보통 비싸게 판매를 하고요. 링크 수정 안 되는 데는 주문 넣어봤자 사지 못하기 때문에 16몰이면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토스의 제일 저렴한 제품은 현 시점에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와이파이 제품이나 A2 제품이 있던데요? 라고 할 텐데 이 두 제품은 일단 지금 25만원이나 주고 살만한 품질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돈 주고 이 제품 사는 건 좀 호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물건이 있더라도 안 사는 게 맞고요. 혹시나 와이파이 제품은 뭐가 다른데요?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그냥 M-A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된 거고요. 그럼 이 두 제품은 뭐가 다른데요? 메모리 호환성 정도만 수정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근데 싼 거는 품절이고 결국은 좀 비싸진 두 가지만 남았고 이거 현 시점에 차기에 가성비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터프보드. 제가 보통은 M 안 붙은 풀사이즈 보드를 추천 드리는데요. 그냥 터프보드 물어보신 분 많더라고요. M 붙은 거. 이 제품들도 살만한 거 한번 볼까요? 음... 거의 29만원, 30만원 정도 하죠. 밑에 거는 와이파이 있으니까 와이파이 있는 게 만원도 차이 안 나니 와이파이 있는 게 2대2 했네요. 네 맞는 말이긴 해요. 터프 정도면 품질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터프 정도면 지금 나와 있는 M 대 모든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력소별이 높은 게 790X인데요. 그것을 쓰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근데 30만원이나 주고 M 보드를 산다. 하... 애매하죠. 그래서 추천 목락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나는 제품 다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 게 있어요. M 보드 살 때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이게 M 보드인데 B650 박교포와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DS3H 제품입니다. B650 똑같은. 근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슬롯이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여기 있고, 소리 너무 작네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이 밑에 있습니다. 한 슬롯 아래에 있죠.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4080이나 4070TI 중에 상급, 혹은 4090급은 3 슬롯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 크기가 비율이 이 정도 되거든요. 메인보드하고 그래픽 카드 비율이. 근데 이거를 최상단에 꽂았을 때는 이렇게 꽂게 되겠죠. 그럼 밑에 포트가 보입니다. 이 포트가 뭐 USB 포트, 사운드 포트, 그리고 뭐 펜, RGB 헤더, 그다가 전원 뭐 이런 게 쭉쭉쭉 들어가는데요. 이 포트에 충분히 케이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바퀴포 보시면은 한 칸 아래에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픽 카드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트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 가립니다. 자 이 경우 USB 포트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전원까지도 제대로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N보드 살 때 이 그래픽 카드 슬롯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신경 안 쓰고 주문하시곤 하는데 아 꽂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생방에 토로하러 오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고요. 확인하시고 내 글카드 두께가 3 슬롯이 가뿐히 넘어간다. 3.5 슬롯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N보드 사실 때는 자 이걸 사셔야 됩니다. 위에 한 칸 바짝 붙어 있는 애들 나사홀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면 돼요. 나사홀이 그래서 약 1cm 정도 밑에 슬롯이 있다면 간섭이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불편함께 자를 겁니다. 뭐 어쨌든 저런 불편함이 있는 N보드를 이 가격에 사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풀사이즈 보드를 좀 선호해요. 풀사이즈 보드가 엔터스 슬롯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은 펜 헤더를 가지고 있거나 RGB 헤더를 가지고 있거나 확장성에서 좀 더 기능적으로 보드가 크니까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는 N보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N보드를 거의 30만원 돈 주고 사기는 아쉽겠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N보드 아닌데 30만원 안 하는 거 없나요? 네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터프플러스가 있었습니다. 터프플러스 25만원, 6만원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미리 사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 품절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들어온 물량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대원에서 유통하는 건데요. 약 26만원에 팔던 제품이 현실점이 33만원입니다. 7만원 가량 올랐죠. 물론 지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한 15% 정도 오른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15%가 아니라 20% 이상 올랐으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 30만원 정도에 맞춰주면 여전히 터프플러스는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할텐데 지금 가격이 오름으로써 강추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30만원 초에 사운드도 떨어지지 않고 방열판도 충분히 큰 게 달려 있으며 엠더트 슬롯 3개 다 커버를 치고 그리고 각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터프플러스 밖에 없기 때문에 강추 제품은 아니지만 울먹 겨자먹기로 풀사이즈 보드를 쓰고 싶다 그리고 사운드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쓰고 싶다 싶으면 여전히 터프플러스를 써야 되기도 합니다. 터프플러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란 블루투스만 추가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위 차이가 좀 나죠. 한 2만원. 굳이 이 기능이 필요 없다면 터프플러스 와이파이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둘이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스트릭스가 있는데요. 스트릭스는 물건이 있어요. 스트릭스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요. 있는데 스트릭스 A 같은 경우에는 전원보다 살짝 떨어지는 대신 사운드나 아니면 외형, 하얀색, 편의사항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그래픽카드를 쉽게 뺄 수 있는 버튼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40만원 넘지 않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가격은 40만원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비보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PC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보드를 쓰는데 기능은 또 웬만한 건 다 있고 A6용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빠진 게 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 때문에 B6용을 사는데 40만원이면 사실상 좀 저렴한 X67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스트릭스 계열은 제품은 괜찮아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하기는 애매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X 대부분 다 품절 났습니다. 지금 솔직히 판매하고 있는 B60 ITX는 로그스틱스 밖에 없습니다. ITX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면 선택의 폭은 이거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헐뜯고 싶은 건 없어요. 원래 ITX는 좀 비싸니까 40만원 정도 할 수 있고 얘 전원부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모드팬. 사운드 안 딸립니다. 엔더트 개수 두 개면 충분히 불편하지 않겠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심레이어라서 램오브도 잘 되고요. 이거는 뭐 쓰고 싶다면 현실점에 ITX 쓰겠다면 이거 가야 되기 때문에 색칠해놔도 괜찮을 정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칠해두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제품 있잖아요. 프로아트. 이게 원래 전문가용이라고 좀 더 좋은 램 포트라든지 10GB 램. 아니면은 썬더볼트. 아니면은 뭐 초고성능 USB 타입을 여러 개 지원해주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B650에서는 그게 안보입니다. 그냥 좀 저렴한 램, 듀얼 램도 넣어놨고 이거 의미 없죠. 1GB 램, 2.5GB 램 넣어놓은 거 차에 10GB 램 하나 있는 게 낫지. 사운드도 떨어지고 확장성이 짜도록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가용 제품은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B650 크리에이터는 그리고 실제로 B650 중에서 전문가용으로 쓰고싶다. 제일 좋은 제품은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B6502E라고 생각합니다. B6502E는 B6502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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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인 애들도 있던데요. 예를 들어 스틸레젠드 같은 거 그런 거 쓰면 더 좋지 않나요? 하실 텐데 스틸레젠드의 세부적인 옵션을 보고 아마 65022의 세부적인 옵션 포트 개수라든지 고성능 USB나 PCIe 5.0 장치 이런 거 보면 사실 65022가 더 좋습니다. 디보영인 코드를 직접 숫자로 찍어준다든지 전원 버튼이 다 달려있다든지 바이오스 리셋도 있고 플래시백 기능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봤을 때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그냥 어설픈 X670 가는 것보다 한 중간급의 터프라든지 스틸레젠드 이거 가시는 게 아마 좀 더 만족할 만한 제품이 될 거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에 사가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딱히 댓글 걸려본 적이 없어요. 괜찮다. 쓸만한 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그래서 아수스 쪽에는 제가 추천을 3개나 넣어놨는데 실제로 터프는 울면 계좌먹기로 어차피 30만원 초반에 이런 옵션을 다 제공하는 게 없어서 넣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ITX도 어디 딱히 다 품질해서 어차피 이거 써야 돼요. 그래서 넣어놓은 거야. 그리고 고급 보드도 다른 회사가 다 품질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아수스는 제일 싼 이 제품 빼고 싹 다 물량이 있습니다. 다만 수입사가 다를 뿐이에요. 에스티컴 것도 있고 대원 것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저렴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어차피 아수스 제품 위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스 최근에 AS 이슈도 살짝 있었고 거기에다가 베타 바이오스에서 너무 좀 길게 머무르고 있다. 이런 단점도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SOC 전환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베타 바이오스라도 씌워 넣으면 1.3V 안 넘어가서 소켓바는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식 바이오스 적어도 한 달에 내줄 테니까 현 시점에서 물량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가격도 뭐 아수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구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 어차피 아수스를 추천하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아수스 평가를 했고요. 다음번에 기가바이트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 솔직히 저는 DS3H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격이 저렴한데 뭐 괜찮아요.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360A급 드라이모스펙트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7900X까지도 쓰는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7900X는 오버클럭한다 이러기에는 좀 부족한 건 맞는데 7900X이나 7800X 정도 쓰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방열판 더 크고 드라이모스펙의 360점은 대충 180정도 혹은 150정도는 온도가 좀 높아도 뽑아주는 편이기 때문에 전력소비라인 별로 높지 않은 AMD CPU에서는 이 정도 끝만 해도 웬만한 C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와요. 거기다 엔더스 방열판 두 개를 지원해 주고 특별히 문제 삼을 부분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외형 문제가 이쁜 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싸잖아 일단. 일단 그냥 체감가 20만원, 21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어요. Q플렉스 기능이라든지 멀티키로 RGB를 끌 수 있고 안전모드로 부팅할 수도 있고 적당히 상급 CPU까지 다 커버가 되고 엔더스 방열판 지원해 주고요. 랜도 인텔랜이나 리얼텔랜이나 이슈도 좀 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쓰겠다 그러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넣어 쓰셔도 돼요. 다만 내가 예산에서 1, 2만원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것보다는 MSI 제품이 좀 더 추천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엠보드. 기가바이트 엠보드는 아까 보셨겠지만 간섭이 덜하다. 맞죠? 첫 번째 슬롯으로 당겨져 있으니까요. 뭐 그렇긴 한데 이걸 추천하는 게 또 애매한 게 엠보드인데도 26만원, 28만원 정도 합니다. 별로 저렴하잖아요. 물론 ASUS 보드에 비하면 나는 2만원 싸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이 제품들이 ASUS 보드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가서 바뀌는 걸 해봤자 790X를 쓸 수 있다? 이 정도 차이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 가지고 특별한 장점이 있다 보기 좀 애매합니다. 저는 이것을 쓸 바에는 그냥 그냥 저는 뭐 좀 떨어지자고 650 M-A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로의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어로스 엘리트는 종종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AX부터 쓰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이 AX붙은 제품 빼고는 품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어회를 못 사고요. 그래서 AX붙은 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33만원이나 해. 33만원이면 어떤 느낌입니까? 터프보드하고 비슷한데 맞죠? 터프보드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전원보다 조금 더 좋은데요. 아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급으로도 7900 커버되고 이것급에는 7900X도 커버된다고 했잖아요. 차세대 제품 최상위도 커버될 거예요. 그러니까 터프등급의 전원보면 다 커버된다고요. 그래서 전원보다 조금 더 잡아서 큰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옵션을 봤을 때 사운드는 터프가 좀 더 좋고요. M.2 방열판 3개 지원함 3개 혹은 3군데에 한개 아닌 긴거에서 2개를 커버돼서 커버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세부적으로 뜯어봐봤자 옵션에 큰 차이가 없다? 얘는 전원부의 강점 얘는 사운드의 강점 정도를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직접 조류해 보신 분은 알텐데 아무래도 고주파 이슈나 아니면 초기 불행율 같은 거는 아수스 쪽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기가바이트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가바이트는 평탄은 쉽니다. 아수스는 조금 낮은 편이라서 업자 입장에서는 에이스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수스에다가 기가바이트도 에이스 엄청 좋은 회사는 아니니까요. 둘이 동기기나 친다면 일반인이 사용할 때는 이 전원부에서는 체감이 안될 거기 때문에 사운드가 약간 유리한 아수스 보드를 먼저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체감이 될 수 있거든요. 전원부는 체감이 안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간다 그러면 일단 아수스 보드를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기가바이트 보드 가셔도 될 거 같아요. 일단 풀사이즈 보드를 선택하려면 이 둘 중에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될 거 같고 깃바에 모든 옵션이 빠지지 않는 제품도 있긴 있습니다. 에어로지 에어로지라고 있는데 에어로지는 모습에 괜찮은 거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운드 1220으로 1200보다도 살짝 나은 SNR 수치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다 지원하고요. 외형적으로 더 이뻐요. 인텔레이란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거 테크를 볼 건 아니죠. 크게. 중간에 공유해야 할 거 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돈을 더 주고 괜찮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에어로지도 한번 쳐다놓으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기가바이트에 제가 노란색 칠해놓지는 않았지만 좀 저렴하게 쓰겠다면 DS3H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근데 이거보다는 MSI B299-A가 낫다고 말씀드리고 30만원 초반에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필요하고 어지간한 옵션 다 있는 제품 쓰고 싶다. 거기에 다 풀사이즈 보드 쓰고 싶다 하면 에어로스 엘리트 AX 정도까지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에어로스 마스터 언제 들어오냐 종종 물어보신데 에어로스 마스터 입고 예정이 없답니다. 아직 입고 예정이 잡히면 뭐 생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당장은 들어올 일 없으니까 이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도 꽤 많은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웬만한 X6측 보드 씹어먹는 보드라서 사고 싶다는 분도 꽤 많은데 아쉽네요. 하여튼 기가바이트 제품은 에어로스 엘리트 추천하고 아니면 에어로스 엘리트 추천하고 에어로스 엘리트 이것도 볼만하다 정도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MSI 제품입니다. MSI 제품이 진짜 거의 다 품절이에요. 제가 비유국은 없다고 그럴 때 아니 거의 다 판매하고 있는데 한 80% 판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그러지 라고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MSI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SI 측에 물어보면 토마우커랑 엣지 입고 예정 저희도 모릅니다. 입고 예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년에 물건 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데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았더라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MSI는 진짜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입고 예정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토마우커랑 엣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본도 다 품절이고 여기 밑에 그 4개를 못 사요. 그냥 못 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MSI에 남아있는 건 뭐 있는데요? 이거밖에 없지 뭐. 새로 출실될 이거 P제품하고 그리고 Pro A 그거 박계포 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제품 다 추천할만 해요. 엠브드라는 게 약간 아쉽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박계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슬롯이 좀 아래에 있어서 그게 좀 거슬려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괜찮거든요. 일단 아까 그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꼬였을 때 이 나사선 기준으로 PCI 슬롯이 나사선이랑 일치하면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짧게. 그러면은 글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장착되겠죠. 하단 포트를 하나도 안 가려요. USB, 전원, RGB 헤더, 펜헤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갈립니다. 사운드 헤더. 근데 나사홀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있는데 그 한 칸 아래에 그래픽카드 슬롯이 위치하는 바퀴포 같은 경우에는 싹 다 가립니다. 좀 두꺼운 글카 꽂으면 여기 아무것도 못 꽂아요. 사타부터 시작해서 전원, USB, 사운드 이런 거 아무것도 못 꽂습니다. 펜헤더 이런 거. 그런 거 못 꽂기 때문에 조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엠브드는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쳤을 때 MSI의 바퀴포는 일단 좀 성능 좋은 글카를 못 쓰겠죠. 바퀴포가 참 괜찮은 제품인데 성능 좋은 글카를 못 씁니다. 사운드 안 떨어지고 그리고 저 전워보 품질 안 떨어지고 뭐 그런데 못 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60N-A도 그런 식으로 슬롯이 있기 때문에 가릅니다. 이 두 개의 단점은 가격 괜찮고 옵션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두꺼운 글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뭐 어쨌든 B60N-A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의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Real 10 랜을 쓰고 있고 나름 큰 방열판과 M.A 방열판 한 개를 지원해 주고요. M.A 슬롯 두 개 있는 데다가 사운드만 좀 떨어지지 전움보 같은 경우에도 얘도 7900X까지 아무 문제든 쓸 수 있는 수준의 전움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7800X ED에 4070Ti 이런 거 꼽고 쓴다. 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7900 노멀에 4070Ti 쓴다. 가능합니다. 다만 4080을 볼 때는 권장하지는 않는 그런 포드. 바퀴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755X 이게 제일 전력소량 높인 AMD의 CPU죠. 그런 거 다 커버돼요. 전원 버튼 틀라니까. 사운드도 와 ALC4080X 좋은 칩 썼습니다. 다 좋아. 와이파이 블루스 다 있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 단점으로 인해 M보드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글칸 4080X 4090 쓰기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드면은 솔직히 말해서 최상위 CPU 받고 그리고 좋은 글칸 박아서 게이밍으로 짜면 참 좋겠지만 전시효 가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조합에 따라 맞춰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제품 MSI 제품을 위해서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품절이고 입고 예정도 알 수 없기 때문에 MSI 제품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즈락인데요. 아 성전님 에즈락 싫어하잖아요. 에즈락 거 추천 안할 거면서 음 싫어서 추천 안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에즈락에 추천할 게 없어요. 일단 이거부터 이해할게요. HDV 제품 HDV 제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쓸만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추천하기에는 애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 그런데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20만원 정도 하죠. 실제로 20만원 근데 제가 눌러서 들어가봐요. 제품 눌러서 들어가면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RGB 헤더가 잘 안 보인다. 맞죠? RGB 헤더가 잘 안 보여요. 물론 엔다터 슬롯 두 개 있고 와이파이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있고 그런데 좀 보드가 헐빈하지 않나요? 방열판도 비교적 좀 작아 보이고 전원부도 가격이 싼 만큼 약간 허술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드의 이쁜 디자인적인 요소도 없죠. 칩셋 방열판에 LD가 들어온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딱 필요한 기능만 넣고 만든 저렴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아니 뭐 그만큼 가격 싸게 파니까 뭐가 문제는 할 수 있는데 램 슬롯 두 개밖에 없으면 나중에 램을 늘리고 싶을 때 당연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엔다터 방열판도 한 개밖에 지원 안 하면 얇은 제품 고성난 엔다터 쓰기가 좀 버거운 데다가 방열판 따로 사야 될 수 있겠죠. 엔다터를 추가할 때 그 외에 RGB 연동 같은 거 요새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좀 부족하고요. 레이어도 6레이어라서 네모버가 특별히 잘 되거나 그런 보드도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20만원의 가격을 생각하면 못 살 제품은 아니야. 산다고 할 때 말리지는 않을게요. 저걸로 7800XD 사용 안되냐? 듭니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드는 애작보드 이게 슬롯이 맨 위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두꺼움을 꽂아도 간섭이 없습니다. 나사올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나사올이 여기 있는데 슬롯이 맨 위에 붙어있죠. 그런 간섭이 없어요. 그런 거는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7800XD에 5만, 6만 아껴 가지고 보드 사이즈가 작아서 간섭을 걱정한다든지 방금은 간섭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무슨 간섭을 걱정한대요? 이건 또 공렘 쿨러 큰 것이다. 알면은 공렘 쿨러하고 백풀 좀 올라온 그래픽카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게 너무 좁아서 그걸 걱정한다든지 아니면 확장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엠다트를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램 추가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도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7800XD에 고성능 글카를 받을 거면 보통 구매 비용이 300만원 넘어갈 텐데 거기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 아껴 가지고 풀사이즈 보드 안 쓰고 이러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저거는 7600 이런 거 그런 거 쓸 때 가성비로 간다. 오케이 할게요. 근데 그 경우 아니면은 이제 강추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돈 조금 더 보태서 굳이 가겠다면은 차라리 이거 가세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은 다 있고 얘는 이제 방률판도 좀 더 튼튼하게 박혀있고 전워부도 조금 더 좋고 램소켓도 4개 있고 기능적으로 충분히 2,3만원 투자한 만큼 값어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가면 될 거 같고요. 650MPG 립타이터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지 않느냐. 이거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에즈락 제품 중에서 제가 그냥 살만하다고 느끼는 게 딱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이제 물건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대원계 품절 직전에서 사려고 그럴 때 사기 쉽지 않더라고요. 백몰이 안 되니까 이거 아마 조만간 품절 나고 물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 목록에 안 찍었어요. 대원계 빠지고 나면은 DND 게 남을 텐데 가격이 달라요. 28만원이면 가산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추첨 목록에 안 넣습니다. 자 그러면 PG 라이트닝은 어때요? PG 라이트닝은 그래도 100만원 이상 있잖아요. 음... 이게 풀사이즈 보드 중에서 제일 싸거든요. 650. 근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PG 라이트닝이고 이게 어로스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PG 라이트닝은 엄청 뭔가 헐빛내 보이죠. 일단 방률판 사이즈 작습니다. 엔터트 슬롯 여기 하나만 덮어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 밑에 두 개 덮을 만한 이 커다란 방률판 있죠. 집착 방률파도 더 크고요. 그 외에 RGB 헤더라든지 이런 거 기능적인 확장 포트 같은 거 봤을 때도 이쪽은 많이 헐변합니다. 여긴 뭐 없잖아. 비어있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뭐다? 빵빵에 가득 들어가 있죠.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외형적인 차이도 좀 있고 특히 방열판이 눈에 띄게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얘는 진짜 너무 그 말이 말이 ATX지 ATX 치고는 ATX의 기능적인 장점이 안 보여요. USB 포트가 많다든지 RGB 헤더가 많다든지 펜 헤더가 많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장점이잖아요. 아니면은 M.2 많이 다 줄 수 있게 충분히 확장성 있는 포트와 방열판을 같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게 산 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하기에 좀 애매해요. 사실 이 돈이면 저는 뭐다? 내가 풀사이즈 보드가 필요 없다면은 2만원 더 버텨서 박교퍼 가가지고 박교퍼에 좋은 사운드 그리고 더 좋은 전원부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걸 다 많게 하고 쓰지 이거 굳이 안 쓸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풀사이즈 보드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풀사이즈 보드 터프 플러스 얘는 이제 가위 차이 좀 나긴 합니다. 5만원 정도 더 줘야 돼요. 5만원 정도 더 줘야 돼요. 사운드 그 M.2 방열판 여러 개 여러가지 편의사항 편하게 엔다투를 장착한다든지 에즈락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편의사항도 만끽할 것 같은데 에즈락은 싼만큼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추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대원이 파는게 싼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느낌일지 대원 품절 나가지고 지금 대원권 품절 나가는 보이는게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D&D꺼 산다 그러면은 에즈링꺼 산다 그러면은 가득도 안 쌓여요. 그 대원권은 지금 보시면은 100mol 이하로 떨어지기 직전이고요. 대부분. 그래서 에즈락권은 마땅히 추천할 만기 없습니다. 굳이 싸게 쓰겠다면 대원물건 남아있을 때 저렴한 맛에 이 두 제품 같은거 아니 뭐 많이 쳐주면 PG 라이트링까지 대원권이 있을 때 한번쯤 풀사이즈 보드 M보드 중에 전원보다 좀 괜찮은 보드 아니면 거의 제일 싼 B650 보드 이런 느낌으로 가는거는 오케이 하겠는데 이게 거의 품절 나는 지금 D&D나 에즈윙꺼 650 간다는건 가성비 없는 것 같아요. 가성비 없어요. 그래서 650 보드 쪽에서 에즈락 제품은 마땅히 추천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다나와 들어가서 가격을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에즈락 제품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런 옵션이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대원권을 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안 저렴하잖아요. 저 PG 라이트닝 터프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만 차이가 나죠. 저렇게 많이 빠지는데 오로스 엘리트랑 비교했을 때도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다른 스윕사꺼 보면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에즈락을 추천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스틸레전도는 에즈락이 늘 잘 만들어졌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B60의 스틸레전도는 그렇진 않아요. 전원부가 조금 강화되는 것 빼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위에 제품들하고 뭐가 달라요. M. 방률판 좀 더 추가해 준 거요. 라이브 믹서에도 추가해 줬는데요. 아니 사운드를 거의 40만원 넘는 보드에 리얼텍 897 말이 됩니까? 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얘네가 진짜 ASC120이나 4080을 못 구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X670 스틸레전도 에는 들어 있더라고요. 상위 사운드가 그냥 끝 나누기를 어떻게 하려고 티어 다운 시켜 놓는 것 밖에 그런 느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에즈락 제품은 사실 강추하기 좀 어려워요. 강추하기 어려워서 일단 대원권 혹시 물량 남아있고 좀 싸면은 그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원권 품절라면은 여기꺼는 갈게 없다고 봅니다. 대원권 다 품절 직전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원이나 갈라쳐놓고 위에 가격 쭉 적어놓은게 다 대원 가격이고 옆에 판매물도 대원권 기준으로 적어놨거든요. 다 아까 위에 아수스는 물건이 쓰일까봐 거의 200몰 가까이 되잖아요. 거의 품절 직전이기 때문에 에즈락은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GXT 제품은 다음주 중은 들어옵니다. 이거 제품은 괜찮아요. 가격이 또 올라서 들어온다 그러면 추천은 못할지 모르는데 혹시 한 40만원 내외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제품도 괜찮습니다. 전원부 빵빵하고 사운드 안 꾸리고 다만 M.2 방률판이 한 개밖에 커버 안친다는게 아쉬워요. 밑에 아머 달려있는건 M.2로 시키는 방률판이 아니거든요. 그거 아쉬운 것 빼고는 이거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옵션 괜찮아요. 이것도 한 번 40만원 정도 들어온다면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옵션도 나쁘지 않으니 한 번쯤 생각해봐라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650 다시 한 번 괜찮은 제품들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느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손님이 대충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 써야 되는 느낌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수 가입 좀 내줘 좋겠어요. 대원이 25만원 할 때 사실 피보고 판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받을 테니까 이게 한 30만원 정도 맞춰주고 이게 한 40만원 이게 한 45만원 정도 딱 맞춰진다 그러면 아수 제품 여전히 괜찮게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토마워크나 엣지 제품은 참 괜찮은데 MSI가 빨리 물건이 이거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스펙은 나쁘지 않긴 한데 뭔가 추천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에제락은 대원만큼 다른 에즈윈이나 DND컴도 가격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추천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노란색으로 칠한거 사시면 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노란색으로 칠한거 위주로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거는 내 주관적인 성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의 기준으로 좋은 제품 골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원표가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표는 카페에 공유되었으니까 마음껏 받아 가십시오.